매주 일요일 오히려 덕분에 도착 分기 맛있는 것 같은데 이따 좀 쌀쌀하게 한 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뎅 가져올게 곧 circuits $10.00 4 analysis $10.00 4 analysis 4 analysis 4 analysis 4 analysis 네 네 저는 지금 우리 준비하고 저희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제 지금 배고파요 정말 감사합니다 버섯, 오뎅, 도불, 또 오뎅 두 개씩 꽂혀있으니까 하나만 먹어 그래서 약간 우리가 먹는 그 오뎅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게 스파이스 뿌린 거고 국물이 더 필요한 거 아니야? 그러게 맛이 괜찮은데? 맛있어 돈 아직 벌지 않았는데 플렉스 아니 근데 국물을 이렇게 한국식으로 오뎅 국물을 이렇게 채워주진 않나봐 아 그러게 세리비 끝나서 이렇게 메인 스테이지도 있고 이렇게 메인 스테이지도 있고 다들 지금 저희한테 주문말로 얘기하시고 아무래도 좀 중국사람처럼 생겼으니까 그런 거겠죠 비빔밥 뭐? 만두 김치 뭐? 한국사람 저희가 작년에 여기서 스트릿 페이를 했었는데 같은 장소에서 했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길을 다 막아놓고 이렇게 밴더들 쫙 와서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중국 중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정신없었어 정신없었어 다 사람들이 저희한테 중국말라고 해서 정신없어 일단 끄고 잠깐 일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서 쟁반 떨어지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도 피해가 크진 않았는데 다행이네 깜짝 놀랐잖아 라벨이 다 떨어지고 큰일이네 그래도 너트들은 안 떨어져서 다행이에요 이걸 치워보도록 할게요 캐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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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가장 많이 쓴 말이 아임쏘리야 못 알아들어가지고 와 핫 진짜 많아 와 아까 오뎅 파는데 엄청 많네 아까 먹길 잘했다 와 핫 진짜 많아 이 박사 아저씨 노래가 대박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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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포창천이 애들 용돈을 주고 나도 받을 수 있는 거 같아 포창천이 애들한테 왜 돈을 좋겠다 좋겠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팔았어요 기대했던 거 보다 5개 8개밖에 안 남았고 오늘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제일 정신 없었고 지금 여기 약간 중국 중국 10년 행사를 하는 거여서 거의 뭐 많은 분들이 저희도 같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오면 무조건 중국어 오늘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라 그랬지 I'm sorry 중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I'm sorry 그래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3월에 원래 행사가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와서 재밌게 잘 했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3 3 4 5 6 6 6 6